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빠 생일이라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빠는 세차를 하고 있어서 집에 없어요. 오늘은 선수와 요리는 뭐 할까 하다가 록투비프 만들려고 했는데 록투비프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만들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오빠가 좋아하는 거를 저압을 생각하지 말고 만들려고요. 록투비프 좋아합니까? 먹을 거 아닙니다. 나는 모자. 머리가... 이거는 오빠에게 여기 내놓은 거. 오늘은 내 생일이다라고 써져있어요 준비만 하는데 행복하네 재밌다 중요한게 우와 이거를 커피버스대로 써져있어요 뒤에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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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죠 보여드릴게요 카드가 너무 귀여워요 이거 스몰 스모아가 써져있는데 스모아는 스몰 짧은 버전이거든요 이걸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싶어든가 그런 뜻으로 스모아는 스모아라고 하거든요 행복이 더 더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귀여워요 열일을 해볼게요 이따 봐요 안녕 이번에는 셀 케이크 대신 320으로 맞춰줄게요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160도 정도일거에요 카드에 안 털어 조심하세요 우유 우유를 500ml 80ml 80ml 30ml 바닐라를 하나 들어왔는데 반 정도 넣어볼게요 먹여줄게요 씻겨주고 여기 조금씩 얌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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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소주 뿅 네 엄마가 나랑 자랑하더라구요 오빠가 설거지 도와주고 있는거... 찍혔어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날카드로? 응 맛있겠다 그대로? 그대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잘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꾸딩이 선생님? 아니 꾸딩이 선생님 야래야래 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로 대응하겠습니다 초록색 키위가 좋았는데 그런게 없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카메라가 저의 팔 중간에 있어서 되게 어렵네요 베이컨을 썼어야 했는데 제가 베이컨 안좋아해서 얇은 돼지고기를 쓰고 있습니다 양파가 이정도 되면 그냥 이렇게 이제 불 끄고 100ml 우유를 10.5 정도 넣어줄게요 치즈는 30g 감자랑 드키니를 준비할게요 예쁘게 해줄까요? 간격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해주시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내가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생일 때 특별하게 오빠가 좋아하는 것만 요리할 수 있는게 저도 기쁘고 작년보다 제가 오빠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뭔가 다짐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물에 넣어서 날들 들어가세요 선배님 잘 되세요 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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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버터 버터를 추가해서 소퇴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쁘다 오! 컬러 진짜 아.. 포크.. 포크첩 아페타이저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만들었던 콩스프 아빠가 좋아하는 칠하시듯이 케이크 대신 풀링 하자 모드 키쉬우입니다 그럼 오빠씨를 불어볼게요 와아.. 대박 내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떡해 진짜 혼자 다 했어? 응 대박 내일 축하합니다 내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내일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 바나나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다 읽고 싶지만 이따가 읽어주세요 자 밥 먹고 열어봅시다 배고파 축하해주세요 윌리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은 모셔버리네 갑자기 약간 피곤한데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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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밖에 없네 와 돼지랑 토마토 소스장 이렇게 잘 어울려? 아 진짜 소고기보다 맛있는 돼지가 이거구나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생일 선물 예이~~ 예이~~ 기대 기대 이번엔 차키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 너 궁금하지 아 엄마가 가고싶었던 선물 대박 진짜? 이거 드론인가? 드론이요 예이~~ 생일 선물? 응 안녕히야 응?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이거 뭐야 어떻게 아니 아니 언니 봤어 여기서 여기서 아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여기를 열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여기가 위에 여기서 춘정하는 거래? 응 우리 예쁜 모습 많이 언박싱하는데 딸기 자식들이 아빠의 생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많이 아빠 축하합니다 오 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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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 예이! 핸! 예이! 핸! 우리 핸! 예이! 예이! 핸! 스트레칭 예 feather 예이! 안녕하세요 이후 Δ genommen